유료 강좌 못지않은 퀄리티의 편집 클래스 온웨어 프리미어 프로 100분 중급 강좌 이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이나 자막에 직접적으로 생동감을 주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했는데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프레임이고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은 움직임이라고도 하고요. 모션이라고도 합니다. 프리미어 프로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단 키프레임을 두 개 최소 두 개 이상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만 최소 키프레임이 두 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최소 두 개의 키프레임을 만들어주면 이 키프레임과 이 키프레임 사이에 값의 차이로 알아서 애니메이션 움직임 모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키프레임 두 개 이상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키프레임은 무엇일까? 키프레임은 키가 되는 중요한 움직임을 저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텍스트 애니메이션의 경우 텍스트가 제일 밑에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요. 커져요. 그러면 여기서 키프레임은 제일 밑에 있는 첫 번째 위치, 속성 값을 저장을 해주시는 거고 또 중요한 텍스트가 위에 올라왔을 때 그 속성을 저장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커졌을 때 속성을 저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 값은 프리미어 프로가 알아서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주는 것이죠. 먼저 제 로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키프레임은 시작점과 끝점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인디게이터를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는 위치에 놔주시고요. 세 번째, 첫 번째 키프레임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 로고를 움직이는 방법은 여기 모션에서 X축 왼쪽으로, Y축 아래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모션을 클릭을 하면 모니터 창에서 위치를 잡아줘도 됩니다. 네 번째, 스탑 워치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효과 컨트롤 패널에 스탑 워치 모양이 있죠. 여기에는 다프리미어 프로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얘는 위치값, 위치값에만 애니메이션을 줄 거기 때문에 위치값에 스탑 워치를 눌러주시면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저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알리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키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키프레임, 얘를 이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게이터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이 두 번째 키프레임 위치로요. 이쯤 돼서 얘가 이쪽으로 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디게이터 위치를 얘가 도착하고 싶은 시간만큼 이동을 해서 놔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할 키프레임의 위치값을 만들어줍니다. 이 위치에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두 개의 키프레임이 생겼죠? 인디게이터를 앞에 놓고 스페이스발 누르면 이렇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 두 개라고 했으니까 또 키프레임을 줄 수 있습니다.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하고 얘를 더블클릭해서 선택하고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니터 창에서 이동해도 되고요. 모션의 위치값 숫자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인디게이터 앞에 갖다 놓고 스페이스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줌인 효과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 확대가 확 줌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줌인 효과가 되는 것의 키프레임은 첫 번째는 줌인되기 바로 전 상태고요. 두 번째는 줌인이 된 확대된 상태. 이것이 두 개의 키프레임입니다. 메인 소스 클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인디게이터를 갖다 놓고요. 화면을 잡아줍니다. 자, 화면은 이 상태 그대로 해도 좋고 확대를 하거나 위치를 잡아줘도 좋습니다. 자, 확대를 할 때 얼굴 부분 위치값으로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위치값과 비율 조정값 두 개의 스탑워치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위치값과 비율 조정값에 키프레임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입니다. 이 위치가 저장이 됐습니다. 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인디게이터가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바꿔주고 크기를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키프레임이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키프레임 바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하고 빨리 줌인이 되고 싶으면 좀 더 짧게 내가 좀 천천히 줌인이 되게 하고 싶으면 인디게이터를 좀 뒤로 두 번째 키프레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프레임은 위치값과 비율 조정값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비율 조정, 크기를 이만큼 키워주고요. 위치값을 왼쪽으로 X축을 움직여서 찍고 드래그,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Y축을 찍고 우축으로 이동해서 숫자를 늘려줘서 밑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확대가 됐고요. 인디게이터 앞에 놓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여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확대된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가만히 있으려면 내가 위치값이나 비율 조정값의 수치를 바꿔야지 키프레임이 생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고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요. 두 키프레임 사이에 차이값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인데 내가 여기서는 두 키프레임이 차이값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그냥 공키프레임을 여기 키프레임 추가 라는 얘기가 있죠. 공키프레임을 이렇게 두 개를 주는 것입니다. 이 키프레임은 여기하고 값이 똑같은 값이죠.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두 키프레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공키프레임을 주신 다음에 또 마지막 키프레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내가 이 첫 번째 위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치를 키프레임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인디게이터 위치에 컨트롤 V를 하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갔죠. 인디게이터 앞에 놓고 보시면 줌인, 유지, 줌아웃 이렇게 화면에 줌인, 줌아웃,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의 줌인, 줌아웃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하는 경우는 촬영을 4K로 하신 다음에 시퀀스를 Full HD로 만드셔서 줌인, 줌아웃을 주시는 게 더 좋은데요. 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텍스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치고요. 이것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준 것입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 클립을 선택을 해보면 여기 첫 번째 키프레임에 위치하기 비율 조정 값은 제일 밑에 위치에 요만한 크기고요. 두 번째 키프레임은 요 위치에 이만한 보통 크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크게 커지는 요런 애니메이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누르고 모니터를 찍고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고 썼습니다.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여러분 잘 보이시게 타이밍 라인에서 제일 위로 올리겠습니다. 인디게이터를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 첫 번째 키프레임이 나오고 싶은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저는 제일 클립에 앞에 갖다 놓고 싶어서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동 툴로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내리시면 수직 수평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렸고요. 이 위치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스탑워치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위치 값과 비율 조정 값에 스탑워치를 눌러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는데 텍스트의 경우는 위치 값과 비율 조정 값이 좀 많습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 제일 위에 있는 벡터 모션의 위치 값과 비율 조정 값도 있고요. 이 텍스트가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벡터 모션이 됩니다. 자 여기 텍스트를 쳤을 때 나오는 이 텍스트 메뉴에 화살표를 여시면 여기 안에 변형의 위치 값과 비율 조정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텍스트 메뉴에 안에 있는 변형의 위치 값과 비율 조정 값에 스탑워치를 주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기 크기를 변하지 않고 위치 값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주셨을 때는 벡터 모션에 있는 위치 값과 비율 조정 값에 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크기를 바꾸실 때는 여기 변형의 비율 조정 값에서 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형의 비율 조정 값에서 크기를 키울 때는 이렇게 가운데 위치에서 이게 크기가 커지는데 이 제일 위에 있는 벡터 모션의 비율 조정에서 크기를 키우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아닌 위치에서 크기가 커져서 위치를 또 다시 키프레임을 잡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실 둘 다 가능하고요. 위치 값을 위에 부분은 한 번 더 잡아주면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수고로움을 안 하시기 위해서 텍스트 안에 위치 값과 비율 조정 값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값과 비율 조정 값에 스탑워치를 눌러줬고요. 시작 위치 시작 위치는 크기를 좀 줄이고요. 시작 위치를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의 경우는 벡터 방식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비율 조정을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텍스트가 깨지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촬영한 영상과는 좀 다른 형태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천까지 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글자가 깨지지가 않죠. 지금 줄여놓고 밑으로 이동을 해서 키프레임을 줬습니다. 인디게이터 이동하고 글자를 위로 올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인디게이터가 앞으로 갖다 놓고 스페이스발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오겠죠. 이번에는 얘를 크게 하고 싶습니다. 자, 크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인디게이터 위치를 이동하고 또 크기를 누른다면 크기를 이렇게 바꾼다면 이렇게 바꾼다면 자, 지금 크기 비율 조정은 여기에 키프레임이 있어요. 여기에 키프레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크기의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위로 올라올 때 이 위치가 위로 올라오는 위치까지는 크기가 커지는 게 싫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Z 하고요. 여기에 공 키프레임을 또 하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70일 그대로 크기가 유지가 되겠죠. 그 인디게이터 위치 이동하고 이것을 이만큼 키워주시면 크기가 여기 71, 여기 163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탑워치는 한 번만 누르고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 이동하고 수치값 바꿔주고 인디게이터 이동하고 수치값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계속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계속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텍스트를 쓰고 왼쪽에 있는 효과 컨트롤 패널에 텍스트 메뉴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변형해서 비율값을 이렇게 늘렸을 때 가운데를 중심으로 커지지 않을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동 툴인 상태에서 여기 중심축 아이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왼쪽 하단에 보통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중심축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고 비율 조정을 키우시면 정가운데로 텍스트가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너무 느리다 하시면 키프레임을 가까이 두 번째 키프레임을 첫 번째와 가까이 갖다 놓으시면 당연히 이렇게 빨리 확대가 되겠죠. 이렇게 빨리 확대가 되고요. 내가 좀 느리게 천천히 줌인 효과를 주고 싶다면 이 두 번째 키프레임과 첫 번째 키프레임의 간격을 이만큼 멀게 해주시면 얘가 서서히 줌인이 되는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줬던 키프레임을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인디게이터를 그 위치에 가야 합니다. 어떻게 정확히 위치에 가나요? 여기 보시면 키프레임 이전 키프레임으로 이동 메뉴가 있죠. 이전 키프레임 이동을 하면 그 정확한 위치에 키프레임이 갑니다. 또 누르면 또 이전 우측 화살표 누르면 다음 키프레임 또 여기 밑에는 또 있죠. 밑에 있는 우측 누르면 다음 키프레임 다음 키프레임 이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키프레임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좀 더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면 정확히 그 키프레임 위치로 이전 키프레임 이동을 누르셔서 인디게이터를 정확히 놓으시고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서 수치값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밖이 변화해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치값이요. 그럼 여기서 자연히 중간 애니메이션은 또 알아서 프리미어가 만들어줍니다. 스탑워치는요. 스탑워치는 애니메이션 켜기와 끄기 두 개입니다. 처음 키프레임 만들 때만 스탑워치 한 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누르시면 이 모든 키프레임이 사라집니다. 지금 여기서 키프레임을 만들겠다고 두 번째 때 이렇게 하시면 이 동작은 기존 키프레임을 삭제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르시면 모두 다 사라지니까 스탑워치는 한 번만 처음 시작할 때 켜기만 누르시고 계속 인디게이터 위치를 잡아주고 수치를 바꿔주고 인디게이터 위치 잡아주고 수치를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키프레임을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실수는 해당 클립을 선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텍스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텍스트 클립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영상에 줌인 효과를 주실 때는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하고 이 클립 안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립을 선택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많이 하는 실수는 공키프레임을 주셔야 할 때 주지 않는 실수입니다. 제가 스탑워치를 또 끄고 영상 클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하고 인디게이터 앞에 놓고 비율 조정을 좀 애초에 크게 하겠습니다. 위치 값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하고 첫 번째 키프레임을 스탑워치를 눌러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디게이터 위치 이동을 하고 위치 값을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화면을 원래대로 이전으로 재설정 이걸 눌러서 다시 위치 값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원래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가만히 비율 조정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크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공키프레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 조정이 애니메이션이 됐죠. 움직임이 됐죠. 이럴 때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이걸 키를 없애시고 여기서 나는 여기까지 크기를 키우지 않을 거지만 공키프레임을 한번 주셔서 여기까지 크기 값은 멈춰 있겠다 하신 다음에 여기 인디게이터 이동하시고 재설정 재설정 눌러서 크기를 다 줄여주시고 위치 값을 원본대로 이동을 해주시면 이게 인디게이터를 앞에 놓고 스페이스바 돌렸을 때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크기 값이 변하는 애니메이션이 되고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은 크기 값은 변화 없고 위치 값만 이동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프리미어 프로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